오늘 먹을 음식은 트러플 오일 짜장면 블랙 타이거 새우 잘 먹겠습니다 이건 저의 타이거 다 먹어요 전에는 다 먹었어요 전에는 닭다리에 먹은 라면이 잘 먹었어요 단단한 라면을 먹어보는 식감 저는 그냥 맥주로 먹으러 갔어요 저는 지금 이 라면이 잘 먹었어요 저는 라면을 먹으러 갔어요 이 라면이 소중한 라면이 잘 먹으면 바로 먹으면 더 먹으니까요 그래서 라면이 잘 먹네요 그래서 라면이 너무 맛있었어요 오옹 음... 아 installed 아삭한 맛 아삭한 맛 아삭한 맛 아삭한 맛 튀김 마요네즈 고춧가루 툭툭툭한 고추장 부끄럽지만 infected 너무 맛있어 됐고 웃음 심심하게 으으으으으음 면이 하나 고르나다 일으니디오만 아멘 근데 아직 아날리어였어 너무 맛있어 평소에 먹었던다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다 되게 맛있다 그리고 매니저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매니저 음... 마지막은 미니냄새의 고추가 나왔네요 너무 맛있어서 꼬리와는 고추가더라구요 ός금은 고추가더라구요 둘이 고추가더라구요 저는 고추가더라구요 요리는 고추가더라구요 그리고 미니냄새가 기름에 비해 고추가더라구요 고추가더라구요 멍땡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소한 맛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 마카롱 양념은 더 맛있어요 뼈를 쓸 수 있어야 한마디 오랑지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